노리의 흥미를 잃어버린 황곰이를 위해서 분홍색 공을 다시 옛날에 꺼내주니까 황곰이가 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아요 근데 이 꼴을 못보고 어떻게 어떻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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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꼴을 못보는 펜더가 공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황곰이는 줄 마음이 없고 황곰이 여기를 그냥 편아보이죠 아이고 펜더가 아주 맹렬히 그러네 야야야 니 동생이다 니 동생 그러면 안되지 이거 뭐 이거 야 황곰이한테는 조금 얘가 못그러는데 황곰이한테는 그냥 왜 황곰이꺼 그렇게 괴롭히니 뺏으려고 그러니 너 우리꺼 뺏으려고 그런 적 없잖아 뺏기게만 했지 우리 황곰이가 간만에 이거 공 하나 이거 물고 있는데 이걸 뺏으려고 그래 펜더 니가 사람이야 펜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황곰이 우리 진짜 펜더야 니 그러면 안된다 너 만만하다고 황곰이가 성격이 사람 좋다고 너 그러면 안되고 자자자 펜더 넌 이걸 가자 자 펜더 이걸 가자 자 자 안 속네 아이씨 네 너 황곰이 그만해 괴롭히지마 너 지금 누구한테도 이렇게 안하고 황곰한테만 그러잖아 응 응 웅곰아 넌 뭐야 야 우리까지 왔잖아 우리까지 자 야 이거 펜더 펜더 이리 자 펜더를 안왔습니다 자 펜더를 안왔고요 네 이럴때는 제싸게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격리하는게 우선이죠 우선 아 이 격리가 안되겠습니다 네 이리 어떻게 할까요 네 완전 황곰이는 공에 빠졌는데 이럴때는 차단을 시켜줍니다 차단 자 이렇게 차단을 시켰어요 자 이제 황곰이는 안보이죠 여기서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차단을 시켜줍니다 안 보이죠 네 안보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펜더는 그럼 어 아이고 위로 올라가서 보는구나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자 다시 차단을 좀 잘 시켜줍니다 네 펜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펜더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펜더가 과연 이 난간을 뚫을 수 아 또 아까 아까처럼 다시 자 자 아 뒤로 돌았어 옆으로 돌았어 여러분 펜더는 바보가 아닙니다 네 네 황곰이의 표정 보세요 표정 좀 아 얼굴 보세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황곰아 여기서 황곰이 이거 뺐으면 나 진짜 황곰이한테 원망받아요 나 안할래 펜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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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겠다 진짜 펜더야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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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끊겠습니다